자 오늘의 냠냠이루는 제주 흑돼지 덤마워크 2키로 잘 먹을게요 오늘은 제품만 지원받은 영상입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링크 남겨드릴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제주 흑돼지 덤마워크 2키로 야우 지리네 지랄 쫄깃쫄깃 쫄깃쫄깃 자 떨어진 것부터 먹어 볼게요 매콤달콤해요 찹쌀가루 깨끗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뱃백한 뱃백한 조합 연어당 뱃백한 뱃백 뱃백한 뱃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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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톱톱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간장 맛있어 소금 오징어 치즈 치즈 바삭바삭 매우 맛있지요 맛은 정말 맛있다 맥주의 맛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종류만 남은거지 매콤하니 매콤한 향이 매콤하니 매콤하네요 남은 대충은 매콤하고 매콤한 식당 매콤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 로봇이 안맞은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런거에요 고기맛은 고기맛이 엄청 많아요 매운 멸치 너무 맛있어 집에서 고소한 이야기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은 매우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없음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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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매운 고추 고춧가루 소스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우 마요네즈 화이팅 너무 맛있다 콜라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콤하고 매콤해요 맛있어 오늘 먹으니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먹고 싶은 Section 뭐지 어색한거 같나요? 여러분은 처음 먹어봅시다